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 신비아파트 카드깡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! 지난번에 해로는 얻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합체 귀신들을 못 만났거든요? 악창괭이랑 배기죄부 얘네들을 못 얻었는데 저번에 까닭 남은 카드깡과 비장의 마지막 카드팩입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왜.. 왜 둘이의 고스트 볼 더블X는 안 나오나요? 자! 바로 한번 까봅시다! 오늘은 좀 빠르게 까볼게요 도지미 구두리 도깨비 엿 어둑신이 아 이목이 나왔네요 아 이거 저번팩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느낌이 비슷하게 흘러가서 있거든요? 키클라스 팬텀토르소 강림이 어머니 또 나왔죠? 와 나왔다 드디어! 악청괭이 아 이거 안나오면 진짜 망할뻔했는데 겨우 살았습니다 양갱이와 악청귀의 합체 귀신입니다 아 이거를 제가 드디어 실물로 만나게 됐네요 오 빤딱빤딱 슈퍼레어 카드구요 오 그 보니까 새로운 표시가 떴네요 이게 더블X 합체 표시구나 바로 소환할 수가 있나요? 한번 해봅시다 나와라 악청괭이 얍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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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져 뭔데 이거 으어 이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 아 X를 합체해라. 아 결국에는 합체해야지 나와요.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이거 찾아야 돼. 두리꺼 더블X 자 좋아요 일단은 킵해두고 자 강림엄마 연지 당연히 엉소개볼 호문클로스 아이기스 대장 들어가시고 갈길 멀.. 아직 많이 남았어요. 마음 급할 거 없어. 취생 거르고 짠 인형술사 나왔다! 와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왔습니다. 드디어 빠밤 빠밤 빠바밤 고스트폴 더블X 하리와 그리고 두리에 더블X 둘 다 획득을 했어요. 자 AR로 바로 한번 소환해보자구요. 합체 한번 해볼게요. 단단단단단 Taylor 악착괭이랑 백이재분 말이죠. 오우 가자 야 이거 소환반식 상당히 독특합니다 얘 뭐야 수박 시원하게 썰어 제끼고 와 너무 맛있어 요렇게 되면은 배기 제브까지 나오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신비 뱀파이어 그리고 아기 오오오오오 한층 더 외모가 1.5배 버프된 리온입니다 이제 웬만한거 다 얻었나 본데요 배기 제브만 나오면 될 것 같아 따님 선생님 유자 짜란 슬래더맨 뚜껑이오기까지 어 일단은 나머지 다 까봤는데 전부 다 꽝이었습니다 한패 까가지고 여기에서 남은 것들 예 한번 얻어봅시다 와 이거 이렇게 많아지니까 까는 것도 일이야 까는 것도 아 배기 제법 나와야될텐데 이거 완전 팩 구성이 똥인거 같은데 구미호기 금비 요요 레오니 송각시 아 레오 아 또비 나 이 신비만 지금 몇번째 얻은거지? 이거 예전에 제가 저번시간에 제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넷자흐 베텀토로서 서라 주인간 어? 와 뭐야 이거 취생의 모습이 특이한데요 잿빛한 잿빛형의 저주 취생 어 약간 메가 취생 한층 더 진화한 취생의 보스입니다 야 이거 AR도 있으니까 잘됐네요 한번 봅시다 cab 입냄새 최근 배틀이요? 입냄새 자신있으면 나랑 내 얘기할래? 기다려봐 뭔 게임이죠 이거 어 들어와봐 어 워웨웨웨웨 오우야 해자마자 이 정도야? 이 정도밖에 안 돼? 간다 뭐야 내가 이긴 거 아니야? 졌어? 내 냄새는 역시 최강이야!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? 아 제발 해기 제법 주세요! 나오는데 됐다 진짜 나 이제 카드 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싹 다 나와야 돼 네비로스 걸고 담임선생님 부하 요런 문간드가 나와? 어? 오호라 이 저번 카드에서 나왔던 녀석이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나왔따요 나왔따요 와 확실히 요런 문간드가 딱 포스가 나긴 해 오우야야야야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점점 가득 찬다? 으어어어 계속 오는데 쇼? 어? 이게 VS 다 쳐야지 잡을 수 있는 거구나 따 따 따 타다닿 Understanding 뭐머머머 pięk! 우와~~ 우와~~ 잡아먹기다~~~ 발작판에 나은 보스답게 야 얘가 진짜 최종 보스 느낌이 싹 나거든요 보스 중에서 가장 보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제발 나올 때 됐다 구하리 금대지 구미호기 떴다 백위제부 백위기와 발제부의 합체 귀신이죠 아 나왔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합체 귀신들은 다 소환을 했네요 자 백위제부 소환 들어가 봅시다 야 근데 합체 상태 왜이래 소환 백위제부 강력하네 자 백위제부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 뭐 나올 만한 게 있나요? 해론 신독심 다 본 것 같은데 웬만한 거 구인남 엄마 경력이 와 해론은 거의 뭐 팩마다 계속 나오는구나 희귀 카드가 아닌 느낌이야 이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나머지 카드깡 싹 다 진행해봤는데 정말 다행히도 악창갱이랑 백위제부 둘 다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합체 귀신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블엑스 둘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각각 합체 귀신들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팩을 까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뭐 끝판왕급이에요 다 모으려면은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요 아직 뭐 안 나온 시즌3 카드들이 좀 남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몇 달 뒤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팩이 또 출시된다면 뽑기왕 슈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뽑기는 했지만서도 다음 카드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큐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